지난해 줄줄이 오른 라면 가격에 대해 정부가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라면 원료가 되는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 라면 값도 내리라는 건데요. 라면 업계는 여전히 원가 부담 요인이 존재한다면서도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윤영섭 기자입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. 밀 가격이 내렸으니 라면 값도 따라 인하해야 한다는 겁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밀 가격이 전년 대비 50% 내렸고 지난해 말 대비 20% 정도 내렸다며, 밀 가격 인상으로 인해 라면 가격이 올랐던 부분도 적정하게 가격을 내려 대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 값 인하를 언급한 것은 주요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3% 올라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, 라면 13%, 커피와 차 12%, 과자와 빈과 9%, 우유, 치즈가 7% 오르며 주요 식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라면의 경우 지난해 9월에서 10월 농심이 11.3%, 오뚜기 11% 등 업계는 평균 10% 내외로 가격을 올렸습니다. 이로 인해 올 1분기 농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5%, 오뚜기 10% 상승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업계는 밀 가격은 내렸지만 아직 원가 부담 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. 인건비와 물류비, 라면에 들어가는 여러 농산물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당장 라면 가격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격 인하 계획은 없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전문가들은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 정부가 기업에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밀이나 파묘 등 라면 주원료 가격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향후 원료 가격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.